호잉! 타임 코스로 타고 빨려들어간다! 아! 재밌다, 재밌어! 우와!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에요. 우와... 이야, 여기 난리 나겠다, 난리 나겠어. 50,000원이요. 이런 느낌... 네, 생취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디 나와 있느냐? 둘리 뮤지엄에 나와 있습니다! 요리보고 저리봐도 알 수 없는... 아니, 여러분들, 여기 쌍문동에 왔습니다. 요즘에야 오징어게임의 이정재 씨 때문에 쌍문동이 떴지만 우리 때는 쌍문동 하면 둘리 아니겠습니까? 고길동네 집이란 말이에요, 쌍문동이. 그래서 도구운구 쌍문동에 와서 둘리 뮤지엄을 한번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한번 보실까요, 저기 위에? 해적선, 저거 아마 얼음별 대모험에 가는 건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사랑해! 크게 도서관동이랑 관람할 수 있는 동 두 개가 있어요. 도서관동은 무료 입장이긴 한데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관람하는 데로 가보시죠. 일단 입구에 보니까 둘리가 타고 왔던 빙하 아랫부분이 촥 있네요. 오! 여기 안에 보이십니까? 둘리가 잠자고 있어요. 오늘 원래 월요일 휴가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 없이 조금 편하게 촬영을 한번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빙이 사는 선으로 가야 하겠네요. 아, 둘리 만드신 김수정 선생님 나오셨네요. 둘리의 엄마를 찾는 이전에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둘리의 엄마를 찾는 약간 매직 어드벤처입니다. 1996년에 상영됐잖아요. 너무 재밌게 본 둘리의 얼음별 대모험. 거기에 오! 문 열립니다. 얼음별 대모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네. 아, 공실이 공실이다. 둘리 여자친구 가시고기. 계속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잖아. 우주의 총. 처음에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또 도와주고. 호이호이라고 외치면 버블나무에서 화려한 불빛이 켜진답니다. 호요이! 호이! 호이! 호이호이! 버블나무 빙은 모든 발표! 근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자기가 초능력이 생긴 줄 알 거 아니에요. 쌍문동 하면 고길동 집 아니겠습니까? 고길동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80년대인데 고길동 집이 양문형 냉장고네. 잘 살았네, 이때. 가스레인지는 맞는데 전자레인지도 있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도우너의 타임 코스모스입니다, 타임 코스모스. 여기 지금 그저 이거 막 조정하잖아. 아, 이거 없애는 거야. 타임 코스모스를 고쳤어요. 벽, 지금 벽을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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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타임 코스모스 타고 빨려들어간다. 아우, 둘이랑 같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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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석이 떨어지면 얘네들을 구해줘야 해. 운석이 떨어지면 얘네들을 구해줘야 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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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지? 난 죽겠어. 여러분, 여기 애기들 무조건 데려오세요. 여기 한 번 놀다 가면 잠 잘할 것 같습니다. 와, 운동량이 대단하네요. 일단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유령버스를 타는 거네요. 명작이에요. 96년에 개봉한 그거를 4D 체험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타볼까요? 여기 버스잖아요. 탑승하겠습니다. 완전 별 때 해야 됩니다. 아,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재밌었는데. 요즘에 타면 또 어떤 느낌일지. 와, 양쪽을 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유령 우스 출발. 와, 이거 의자가도 움직이네. 머리를 찾으러. 꽉 잡으세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와 바바, 피해 피해. 드디어 도착한 건가. 재밌다, 재밌어. 우와! 얼음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와, 대박. 여러분 여기 둘리 뮤지엄 입장권이 성인 기준으로 주중 4,000원, 주말 5,0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타도 뽕뽑네. 아니, 이거만 타도 4, 5,000원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아이들은 여기 몰입해서 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또 계속해서 한번 가보시죠. 이쪽 아니다, 반대쪽이다. 이쪽인가? 지금 정신이 없네. 핵충이 애벌레를 잡으래요, 이거. 둘리판 두더지 게임이네요. 오, 가시고기. 오, 빼고봐. 하면 또 들어가. 먹혔어, 잡아 먹혔다. 잡아 먹혔다, 또 나와. 잡아 먹혔다, 또 나와. 둘리 이러는 게 엄청 재밌어 했잖아요. 와, 먹혔다. 먹혔다. 먹히면 어른별 대모음의 끝판왕. 바이오킹을 물리시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고. 이제 엄마를 드디어 구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하는 거야. 야, 이게 내가 혼자 해서는 안 되는데 같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바이오킹이 나타났습니다. 봤죠? 바이오킹을 무찔렀습니다. 오! 해곤이 돼서 다시 나타났어. 또 해야 돼! 야, 잠깐만. 바이오킹을 무찌렀기 때문에 드디어 엄마가 둘리랑 만났습니다. 아니, 여기 오면 진짜 애들은 진짜 신나겠습니다, 아주. 우와! 여긴 뭐나? 안쪽이 유리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에요. 우와! 타임 코스모스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둘리 뮤지엄의 약간 포토존 느낌이네요.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컨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별 대모음을 떠났잖아요. 바이오킹을 물리치고 둘리 엄마를 같이 구해줬잖아요. 다시 이제 타임 코스모스를 또 타고 새로운 모음을 찾아 지금 떠나는 거예요. 타임 코스모스 탔으니까 다음 모음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2층으로 올라왔는데 2층은 추억의 가요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아기 공룡 둘리인가요? 라고 써있는데 둘리 만화책이나 만화에서 한국 대중 가요를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노래들을 레코드판으로 해놓고 음악을 또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콜이 나와서 사랑은 언제나 연필로 쓰세요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누르면 스피커가 여기 있어서 고향역이라든지 재즈카페라든지 김수정 선생님께서 대중 가요를 많이 여기다가 모기셨거든요. 부모님들 아니면 제 또래가 오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옛날에는 고길동이 그렇게 미웠는데 지금 내가 어른이 되니까 이 시대의 가장이야 진짜. 어디서 이방인들 세 명 와가지고 막 다 헤집어놓으면 열받지 나라도. 죄송합니다 그때. 아 제가 몰랐습니다. 둘리만큼이나 인기 있었던 캐릭터가 고길동인데 그래서 고길동의 아마존 표록이라고 2008년에 나왔던 만화를 또 이렇게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악어 있습니다 악어. 악어 밟아도 되나?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나 등을 밟아? 어휴 등을 밟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밟으면 소리도 나오고요. 보이십니까? 고길동 지금 스컹크 뒤에 태우고 지금 주름 타고 있습니다. 와 마이콜이 화를 메고 있네요. 아마존을 지나면 둘리와 친구들의 저승사자 이 에피소드 또 이렇게 또 꾸며놨습니다. 여기 지금 도깨비를 물리치러라가 또 있어요. 도깨비를 모두면 좋습니다. 이야 여기 난리 나겠다 난리 나겠어. 박물관이기도 하지만 체험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도 보면은 브루이자 이런 건가 보다. 뜨겁나? 뜨겁긴 안 해놨어요. 느낌만 돼 있고 여기는 뭐예요?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우와 까슈이자네 까슈이자 여기 귀엽게 돼 있어요 귀엽게 와 여기 다 체험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마법의 피라미드 여행 에피소드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뭐예요? 우와 지나가면 미라가 나와요. 타임포스모스 안 타고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지금 또 이렇게 여행을 하는 모습 포토존이네요. 아이들은 여기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되고 이제 어른들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돼요. 여기는 색칠하고 그림 그리는 거네요. 여기 오면 한 두어시가 후딱 가겠네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전시도 해 놓을 수 있게 해 놨고요. 아 여기 여기는 김수영 선생님 집을 재현해 놨어요. 오 선생님 머리 엄청 짧게 자르셨다. 원래 김수영 선생님 하면은 그 빠마 긴 빠마머리가 사실 상징이거든요. 어른별 대모험에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 자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분명 셀로판지 위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한 칸 한 칸 나오면서 뭐 이렇게 만든 것들 직접 만드신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줬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기 공룡 둘리 1편에 1, 2페이지가 이거네요. 둘리의 탄생. 이거 역사적이네.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모험 필름 여기다가 또 가져다 놓으셨네요. 보물섬 여러분 추억의 보물섬 아시죠? 옛날에 보물섬, 아이큐 점프, 소년 챔프 매달 막 빌려보고 했었는데 보물섬 1983년 4월호에 첫 연재했던 우와 움직입니다. 둘리가 움직입니다. 만화 기법들이에요. 그렇죠? 잘해놨다. 한 층 또 있었어요? 한 번 또 올라가 볼까요? 3층은 보니까 여기 카페가 있고 놀이터가 있어요. 요즘 말로는 키즈카페죠. 엄마 아빠들은 여기서 커피 마시고 아이들은 이 드림 스테이지 들어와서 노는 거예요. 소인구 표록이구나. 진짜 좋아했던 둘리 에피소드가 아기들이 다 작아져요. 방 안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그 에피소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문어 입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놀 수도 있게 돼 있고 식빵을 구멍 뚫어놨네. 시계도 엄청 커져서 시계추를 타고 놀 수도 있고 저는 이제 90km 나가기 때문에 못 타는데 그래 이런 것들 이 장면도 기억나실걸요? 마당에 나갔는데 사막이랑 조우한 장면 그래서 이 친구들 다 뛰어가네요. 그렇죠? 이쪽에는 미로 정원이네요. 옥상 정원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돌풀장도 보이고 저 멀리 둘리네 가게라고 해서 굿즈샵도 있네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한 층 더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지하 1층은 영화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별로 둘리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교차해서 계속 상영해 주네요. 새롭게 이제 리뉴얼하고 있는 공간을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K 캐릭터를 말하다 라고 해가지고 태권브이, 호돌이, 둘리 이런 친구들을 컨텐츠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죠 뭐. 요즘에는 K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사가 되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형님 세대는 태권브이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76 태권브이를 굉장히 명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때는 이제 84 태권브이를 많이 봤는데 오? 이거 마스터판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몰랐네. 아 그렇죠. 호돌이도 우리 캐릭터네. 호돌이, 꿈돌이. 꿈돌이 같은 경우는 93년 엑스포 때 엄청나게 인기 많았던 캐릭터인데 2021년에 새로 또 리뉴얼해서 예쁘게 볼터치까지 해서 또 나왔어요. 수호랑 반다비도 있네요. 여기 너무 예쁜데요. 이게 레고 같은 캐플 블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적으로 너무나 입체적으로 둘리와 코리오를 표현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문동의 자랑이죠. 아기 공룡 둘리 뮤지엄을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체험을 또 선사할 수 있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총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장료는 주중 4,000원, 주말 5,000원, 그리고 도봉구 주민분들은 더 할인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100분에게 둘리 뮤지엄 입장권을 1인 2매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질락! 선물 받으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딱 눌러주신 상태에서 그거를 캡쳐해서 아래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까지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명을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당첨되실 확률이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방송 나가는 날은 12월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리뉴얼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둘리 뮤지엄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